나뭇잎의 나뭇잎을 산책하여 나뭇잎의 나뭇잎이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보들보들합니다. 이 나뭇잎을 뜯어서 향을 맡으면 은은한 생강향이 좋습니다. 제가 이 입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은하고 향긋한 생강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 나무가 생강나무입니다. 실제 생강하고는 관련이 없고 나뭇잎이나 줄기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이 생강나무는 요즘 이 부드러운 잎을 따서 밥 먹을 때 생쌈으로 먹으면 별미입니다. 생쌈이나 데쳐서쌈, 장아찌, 달걀말이 전 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요. 나뭇잎이 나오지 않는 이름봄에 노란 꽃이 피는데 산수육꽃하고 유사합니다. 멀리 있으면 나무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생강나무는 농나무가의 낙엽 간목이고요. 황매목, 단양매 등으로 부릅니다. 옛날에 부인들이 이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나무 기름처럼 머릿기름으로 썼기 때문에 산동백나무라고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자랐지만 봄에 이 생강나무 새순 올라오는 모습이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이 새순을 채취해서 덮고 만든 차를 작설차라고 하는데요. 막가향이 일품입니다. 녹차도 봄에 제일 처음 올라오는 새순을 채취해서 덮고 만든 것을 역시 작설차라 하는데 녹차 중 으뜸으로 칩니다. 이 생강나무는 이러한 이용외의 약재로서 아주 우수합니다. 한양명을 삼초풍 또는 황매목이라고 하는데 나무 껍질, 가지 등을 잘게 잘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생강나무 약재 채취 이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이 줄기나 가지 등을 잘라 말려서 다려 드시면 됩니다. 이 잎도 덮어서 차로 우려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우선 산후풍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후풍이란 산후의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에 찬 기운이 돌아 온몸이 붓고 쑤시며 관절에 통증이 심하고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산후풍에 이 생강나무를 진하게 다려서 복용하면 효력이 빠릅니다. 또한 이 생강나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혈압, 덕맥경화, 심장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체내 어혈을 제거하며 손발이 시리고 절인 사람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이 생강나무는 또한 알레르기 염증에 효과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꾸준히 차로 마시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만성간염, 항달, 지방간, 간경화의 효능이 있고요. 신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이 생강나무 근육과 뼈 건강에도 좋아서 근육이 뭉치고 멍들어서 온몸이 뻐근하며 발목이 산대 관절통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하며 주름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예방되고 피부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강나무 열매가 아직은 작은데요. 이 열매를 씨가 있는 그대로 술을 담가 복용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편두통이나 신경성 두통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생강나무에 달려있는 잎들이 모두 부드러워서 쌈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가지는 연중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다려서 복용합니다. 잎과 열매도 다려서 복용합니다. 하루에 말린 가지는 30 내지 50g을 물 1리틀에 다려서 하루에 몇 번에 나눠 마십니다. 오늘은 생강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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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